자 그러면 오늘 뉴스삼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가 다우 연중 최고입니까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백신 소식이 떡떡 나오니까요 지난번에는 한 90% 이상 면역 효과가 있다 백신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화이자 주식도 많이 오르고 그날 다우 지수 엄청 올랐잖아요 이게 두 번째라서 그런지 94%? 94.7? 94.7 이거 까리해 95명을 확진받은 사람이 95명인데 90명이 물약이고 그다음에 5명이 백신 진짜야 투여한 거다 그래서 화이자보다 살짝 높게 발표가 됐어요 믿어야죠 그런데 어쨌든 장 분위기는 지난번에 화이자의 백신 90% 이슈가 발표가 됐을 때하고는 조금 다른 조금 덤덤한 그런 상황으로 됐습니다 물론 다우 지수가 1.6% 급등을 해서 부럽습니다 우리도 사실 얼마 안 남긴 했어요 사상 최고치가 그래서 2만 9,953만이 이제 바로 목전입니다 그래서 연중 최고치 경신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1월 15일 날 2만 9천 선을 돌파한 이후로 212 거래일 만에 새로운 이정표를 어제 썼고요 S&P500 지수는 41.76포인트 1.16%가 상승한 3,626.9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이게 중요한데요 그때는 나스닥이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도 이 뉴스가 전해지면서 나스닥이 장전 가격 기준으로 마이너스였어요 그런데 나스닥도 0.8% 그러니까 다우나 S&P만큼은 못해도 0.8%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경기 회복 수혜주들이 상승세를 이끄는데 오늘도 저희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인수 합병권에 대해서 릴레이 토론을 합니다마는 이게 또 묘한 시점이에요 어제도 유나이티드 항공이 5.2%가 급등을 했습니다 왜? 아니 94%라며 이렇게 되니까 거기다가 카니발 아시죠? 크루즈 업체인 카니발 9.7%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경기가 활성화되고 금리가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시티그룹 웰스파고 은행주가 각 3% 이상 올랐고요 JP모간체이스 대표은행이죠 2.8% 그리고 당사자인 모더나 주가도 1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이자와 모더나는 여러분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왜? 파이자는 글로벌 빅 파마입니다 업계 순위가 글로벌 기준으로 3, 4위 하는 업체거든요 이게 엄청난 호재이긴 하더라도 워낙에 큰 매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백신의 임팩트는 제한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날도 사실 많이 오르다가 7%로 꼽았지만 아유 시총에 대비하면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모더나는 사실 이것 빼우면 뭐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건 백신 개발업체니까 그래서 모더나 주가가 10% 올랐다는 건 제 기준으로 보면 당시에 화이자 주가가 7% 오는 것만 못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화이자는 바이온텍하고 같이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도 감안했을 때 어제는 사실은 장이 좀 덤덤하게 아 이거 두 번째구나 이렇게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코로나 수혜주들의 반낙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넷플릭스가 0.8% 빅팩크 중에 이렇게 눈에 띄게 빠졌다는 것도 어쨌든 백신이 개발되면 역효과를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94.5% 얘기라는 게 제가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3만 명의 실험 대상자에게 1만 5천 명한테는 진짜 백신 여기서 개발한 그리고 1만 5천 명한테는 위약을 투여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확진자를 본 겁니다 그게 95명이었는데 90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약을 투여했고 위약을 투여한 실험 대상자 5명이 이제 백신이니까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학계에서는 이거 백신 초기 3상이고 70% 이상 나와도 엄청난 건데 90%, 94%대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콜드체인 우리가 농담으로 와야 베스킨라빈스 되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파이자 백신은 섭씨 영하 75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냉장 온도에서 보관 가능한 기간도 5일 정도에 그친다 일반적인 냉장에서요 그런데 여기는 사실 20도 영하 20도 영하 20도면 상당히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난번에 발표된 화이자보다는 훨씬 더 개선된 그런 거다 그리고 이게 mRNA 방식이라고 그런 용어를 쓰잖아요 이게 새로운 형태의 백신 방법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의학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두 개 다 mRNA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어떤 새로운 백신 개발이 어떻게 보면 백신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누적 확진자가 미국 기준으로 1114만 명을 넘어섰고요 누적 사망자는 24만 6천 명에 다른다 존스화키스 대학의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백신이 빨리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한테도 좀 빨리 빨리 일상생활 좀 가슴 좋겠습니다 그럼요 혹시 mRNA 방식의 백신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 금요일 저녁 선민정 변호사 인터뷰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뉴스도 가보죠 드디어 깨졌군요 1110원 어디까지 1100원 때 들어왔는데 1년 11개월 거의 2년 만이에요 그런데 이게 환율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한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6.3원 내려서 우리 정프로 얘기했듯이 1109.3원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이게 그나마 당국의 구두 개입이 제동을 건 거예요 당국에서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구두 개입이 있고 실질 개입이 있어요 그래서 구두는 코멘트 하는 거예요 좀 과하다 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구두 개입이라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구두 개입해도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실제로 달러를 사버리는 그런 실질 개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구두 개입을 해서 이 정도 지지가 됐다 이런 거죠 사실 이제 당국의 개입이라는 건 전통적으로 보면 야 이게 달러를 강하게도 만들고 약하게도 만드는 개입을 합니다마는 사실 이 구두 개입이랑 실질 개입은 다 정식 절차인 거예요? 네? 구두 개입이랑 실질 개입 제가 말씀드릴 게 우리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에서 환시장에 코멘트를 하거나 실제로 돈을 넣어서 달러를 사거나 달러를 팔잖아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우리 개입했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건 관행이에요 그냥 코멘트 한 번 하고 아니면 실제로 실제로 샀는데 업계 예를 들면 외환 딜러들은 대부분 알죠 갑자기 호가가 뻥뻥 뛰거나 이렇게 해도 이거 뭐냐 이거 그러면 남대문 들어왔냐 예를 들면 세종 들어왔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채권 브로커들도 갑자기 호가가 막 바뀌어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 기억이 나네 예를 들면 야 이거 뭐냐 쌀집 들어왔구나 이거 쌀집 뭐예요? 농협 아 쌀집 농협? 네 닉네임 쌀집이에요 서대문 아 서대문 아니면 연금 들어왔다 연금 국민연금 이렇게 하듯이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우리 개입했어요 이렇게 얘기는 안 한다는 거죠 안 해요 그게 관행이란 말이에요 어제도 예를 들면 구두 개입을 했다 이런 건데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어디까지 갈 거냐 이거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은 이런 미국에서의 경기 진작에 대한 기대 경기 진작은 곧 미국 달러의 유동성의 확대 이거에 대한 기대가 있는 한 사실 달러의 약세를 쉽게 끝났다라고 얘기하기에 좀 어렵지 않겠냐 물론 이제 심리적으로는 1100원대 강한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밑으로 계속 갖다 받게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의외에 의외에 달러 약세 국면이 장기화되거나 조금 더 가팔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달러가 약하고 원화가 강세가 되면 일반적으로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수출 기업들은 어떻게 하나 물론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원화 강세기에 우리 경제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달러가 약세라는 건 미국에서 뭔가 펌프질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 경기를 살리려고 돈을 많이 풀고 있다 경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이 흘러넘쳐서 사실은 어제도 이제 우리 코스피가 거의 사상 최고가에 육박하는 삼성전자 6만 전자 5명 떨어뜨려버리고 랠리를 해버리잖아요 그런 효과가 나오고 또 미국의 경기 부양의 어떤 가시적인 효과 같은 게 나오는 국면까지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된다면 우리의 수출에 어찌 보면 총량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원화 강세기에 그렇게 경제를 걱정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가지는 않더라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그러나 너무 가파르면 우리 중소업체들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 같은 거 정책 이런 거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기업들이 합치기도 하고 분리도 많이 되고 하는 것 같은데 LG가 또 계열 분리가 하나 생겼네요 네, 이게 LG그룹에 굉장히 강한 전통이 있죠 장자 승계의 그 원칙이 있는데 사실 이제 구본무 회장이 생각도 좀 일찍 작고를 했죠 그래서 현 구강모 회장이 비교적 어린 나이에 장자 승계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LG그룹의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이죠 구본준 LG그룹 고문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살림을 좀 따로 챙겨서 분가를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구본준 LG그룹 고문이 LG상사, LG하우시스 등을 거느리고 LG그룹에서 계열 분리를 추진 중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 LG그룹의 굉장히 오래된 전통입니다 왜냐하면 구본무 회장의 이제 아버님이죠 부친이 이제 구자경 명예회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구자경 명예회장의 셋째 아들이 구본무 회장인데 셋째 아들이 이번에 계열 분리를 하겠다는 구본준 회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2018년에 이제 구강모 회장이 어린 나이에 회장이 된 다음에 아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래서 계열 분리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한 가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가게를 쭉 내려가서 상속을 하고 가문이 이렇게 경영을 계속해서 승계하는 게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그건 차치하더라도 다른 그룹에 비하면 형제간의 참 그런 잡음이 거의 굉장히 많았잖아요 현대차 현대그룹도 그랬고 또 두산그룹도 그랬고 그렇죠 굉장히 그런 금호그룹도 그랬고요 많았는데 LG그룹은 참 그런 면에서는 내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언론에 비춰진 그런 거는 참 잡음 없이 한다 그리고 사실은 그거보다도 사실 LG그룹에서 GS그룹이 분리가 됐잖아요 옛날에 럭키 금성 상사였거든요 LG금성 LG랑 금성 럭키랑 금성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한 회사로 이렇게 돼 있다가 사실은 이제 GS그룹이 거기서 상당한 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무난하게 계열 분리가 됐던 전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LG상사, LG하우시스, 판토스 이런 계열사들이 구본중 고문의 몫으로 계열 분리가 된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마 LG그룹의 핵심 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없어서 LG그룹 전반적인 경영이라든지 주가 흐름에도 큰 영향은 없을 듯 합니다 뉴스3 이렇게 세 가지 뉴스로 오늘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주가도 난리 난리 그런 난리 아시안항공 상 아시안항공 상 상 대한항공도 많이 올랐고 꽤 많이 올랐는 것 같아요 한진칼도 올라버렸대요 빠진다고 그랬었는데 한진칼은 올랐어요 과연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인수라는 게 과연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할 수도 있는지 등등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저희가 대신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와서요 본격적인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토론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